안녕하세요. 예비쌤들을 위해서 영어학을 완전히 뽀개 드리는 이동걸 영어학의 이동걸입니다. 한 2-3일 정도, 2-3일 만에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사에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부모님도 힘드시고 나라 전체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임고생 예비쌤들은 이러한 힘든 과정에서도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멘탈 잘 잡으시면서 공부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전공비의 8번 학교문법이에요. 스쿨그레마에 대한 문제고요. 이 스쿨그레마에 대한 문제는 매년 나오죠?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목소리가 오늘 강의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짝 뒤집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점짜리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학교문법에서 안 나오고요. 이제 서술형 4점짜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형용사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B 플러스 패스트 파티스프, 우리 소위 말하는 B 플러스 PP 이라고 말하는 B 플러스 PP면 이 수동태 아닌가? 수동태 형태 아닌가? 수동태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와 관련해서 또 형용사와 관련해서 약간 섞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만 잠깐 앞에만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첫 번째 단락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sentence containing B 플러스 패스트 파티스프 과거 분사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지면 수동태가 바로 떠올리죠? 그렇게 수동태가 떠올리는 것을 두 개의 서브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영어 보통 영어 시험, 스쿨그래머 문제에서는 하여튼 이 타입을 나누는 것, 종류의 타입을 분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작년, 재작년, 재작년 것도 보시면 전부 다 타입을 나누는 겁니다. 기출문제 제가 한번 살짝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우리 2020년에도 서브 타입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2019년에도 똑같이 형용사의 타입에 대해서, 형용사 종류에 대해서 나왔고요. 2018년에도 우리가 미래의 표현이라고 나오는 미래의 타입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 전 2017년에서는 definite article 더의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2015년에는 부사에 대한, 부사의 타입에 대해서 또 나오고요. 그래서 타입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법을 공부할 때 이 타입을, 타입을 나누는 것 있죠? 타입을 나누는 그런 부분은 잘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용시험이 좋아라 하는 부분이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을 나누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초를 해서 나누냐면 그 best participle for me, 이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기초해서 두 가지로 나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be plus best participle, 이 best participle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해서 이 be plus best participle 나온 이 문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약간 좀 더 전공자들에 맞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이 be plus ppo, 이 부분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형용사냐, 동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이 수동태, passive의 그 형태잖아요. 그래서 passive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동사, verbo passive. verbo passive로도 나누고요. 동사형 passive로 수동태라고 나누고 또 다른 하나는 as type of passive. as type of passive, 형용사형 passive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1번에 a, b가 전부 다 수동형입니다. b 플러스 pp 수동형인데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얘는 지금 동사고 얘는 형용사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동사적인 passive고 이거는 형용사형 passive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윤통성 있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a의 beat는 동사고 1번에 b의 interest는 형용사야. 이렇게 구분합니다. 더 이상 설명 없어요. 여기서 끝.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기 beat는 동사고 이건 형용사네. 여기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냥 혹시 지금 어떤 예비 선생님들은 이것은 둘 다 수동태인데 왜 이것을 동사라고 부르고 왜 얘를 동사라고 부르고 얘를 형용사라고 부르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똑같이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수동태는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작을 하는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수동태는 행위자가 없지 않느냐 행위자가 바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 바이의 그 전치사 바이로 나오는 그 행위자의 표현은 옵셔널하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이 행위자가 바이 이하에 나타나던 나타나지 않던 이것이 행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로 지금 행위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긴 했어요. 바이로 해주긴 했지만 꼭 바이가 없더라도 여기까지만 the cat was bitten 까지만 쓰였어도 아 고양이가 물렸대 그럼 누구한테 물렸는지 행위자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verbal passive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동사다 라고 지금 분류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비번 같은 경우는 be interested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이 그가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인데 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 이 흥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 흥미를 행위자가 없어요. 여기는 행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be interested by 이런 식으로 잘 쓰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자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be interested 이렇게 나오면 그냥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state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 be plus bp 형태로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태를 나타내면 이것은 adjective passive 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adjective 형용사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크게 하나의 축이에요. 바이 b 플러스 패스트 파티스플리 두 가지로 형용사 동사로 나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통사론에서 약간 심화 있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사론 영역에서 약간 심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블 패시브와 버블 패시브와 애식탑우 패시브의 차이점에 대해서 통사론 영역에서 좀 더 심화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버블 패시브가 뭔지 형용사의 형용사적 패시브가 뭐고 버블 패시브가 뭔지 잘 모르겠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설명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큰 이야기가 하나 끝났고요. 단락을 바꿔서 두 번째 There are two synthetic properties distinguished adjective 하고 동사를 구분하는 통사적인 속성이 두 가지의 통사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있죠? 첫 번째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속성이 뭐냐 둘 다 다른 차이점이 많죠? 그러나 여기서 차이점을 나타내기 전에 공통점은 뭐가 있겠어요? 애덱티브 하고 번호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별로 없죠? 근데 주로 애덱티브도 프레리케시도 쓰이고 서술어로도 형용사가 많이 쓰이고요. 동사는 당연히 서술어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두 개 다 서술어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형용사는 동사와 차이점이 뭐냐면 형용사는 Degree Modifier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Degree Modifier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동사도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동사도 수식을 받고 형용사도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형용사는 Degree Modifier 정도 부사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정도 부사 정도 부사가 뭐예요?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즉 뭐예요? 조금 조금 더 많이 중간 정도 아주 많이 이렇게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죠. 2번 데이터 그걸 나타내고 있죠. overly 매우 이런 뜻이죠. 정도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o 이런 게 정도 부사예요. 여기도 지금 c번과 d번은 비문으로 나와있지만 여기도 지금 very나 이런 것들이 다 정도 부사 입니다. 이런 정도 부사가 정도 부사에 의해서 Degree Modify 에 의해서 형용사는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offensive 같은 것도 overly 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so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embarrassed 그죠? embarrassed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 이거 by가 나왔는데 이거 형용사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죠. 그죠? 이때 by가 나왔지만 이 by 이하가 by 이하가 행위자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 행위자가 아니에요. 그쵸? 아까 그 뭡니까? 음 여기 여기처럼 이것도 by 이하로 지금 나와있는 거지만 완전히 마우스가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 완전한 행위자잖아요. 그쵸? 예문이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괴짜스럽긴 한데 어쨌든 완전한 행위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이것이 행위자라고 말할 수는 조금 없어요. 그쵸? 행위자가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그의 아주 까다로운 태도에 의해서 행위자가 아니죠. 그의 까다로운 태도로 이내 이런 거죠. 그녀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것은 by가 나타나지만 행위자는 아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얘도 형용사 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감정의 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형용사 얘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DegreeModify에 의해서 수식을 받았고요. 10번은 지금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DegreeModify에 의해서 수식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여기에 쭉 나와 됐죠?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Adjective가 DegreeModify에 의해서 수식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까 수식이 된다고 그랬죠? Adjective가 정도부사 정도부사에 의해서 우리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도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GradeUp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도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GradeUp을 하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렇게 조금 옆으로 가볼까요? GradeUp을 하다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형용사가 이게 정도로 이렇게 Grade로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형용사가 된다는 것. 예를 들면 Sad라는 형용사 있죠? 이 형용사를 보면 Sad가 어떻습니까? 조금 슬플 수도 있고 많이 슬플 수도 있고 그죠? 겁나 슬플 수도 있고 엄청 초울트라 슬플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 이런 형용사가 지금 GradeUp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radeUp을 형용사 앞에 GradeUp을 형용사 앞에 여기에 정도부사 즉 Degree Modifier 를 앞에 두고 얘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만약에 만약에 여기 형용사가 GradeUp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정도 Degree Modifier 로 인해서 수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3번에 Serious 하고 Impossibl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부사로 지금 앞에다 수식을 하고 있어요. 정도를 나타내는 Degree Modifier 수식을 하고 있는데 Serious니까 Serious니까 조금 Serious하고 많이 Serious하고 겁나 Serious하고 이렇게 정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Serious는 뭡니까? GradeUp을 해요. GradeUp을 하니까 Degree Modifier에 의해서 수식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Impossible은 지금 Impossible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두 가지 정도가 중간에 없어요. 반쯤 가능한데 뭐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 그 차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뭡니까? GradeUp을 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Degree Modifier인 2에 의해서 수식 받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문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지금 형용사가 형용사가 뭐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 Degree Modifier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용사가 뭐여야 된다? GradeUp을 해야 된다. GradeUp을 해야 된다. GradeUp을 하지 않는 형용사는 즉 Impossible처럼 이거냐 저거냐 딱 그냥 두 개로 양면 선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형용사들은 Degree Modifier에서 수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칸이라는 게 아까 뭡니까?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첫 번째 형용사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점이었으니까 지문이 길어요. 굉장히 두 번째는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은 비동사를 제외하고 비동사를 제외하고 이 Remain Remain은 Can be followed by Adjective 이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뒤따라진다 헷갈리게 해석하지 마시고 Remain 다음에는 Adjective 가 온다. 이렇게 Remain 다음에는 Adjective 가 온다. 우리 보통 학교 문법에서 Remain은 이 형식 동사라고 치잖아. 그래서 뒤에 보어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Remain 다음에는 그런데 동사는 올 수가 없다. 그게 두 번째 특징이랍니다. Remain 다음에는 형용사만 오는 거지 Remain 다음에는 동사가 올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Remain 다음에 여기에 Remain 다음에 Assembled 하고 PP 형태가 지금 왔고 여기도 PP 형태가 왔는데 이 PP 형태가 여기서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동일한 PP 형태가 왔지만 얘는 동사라는 겁니다. 요구분 가능하시겠어요? Assembled 는 왜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고요. 브로커는 상태라기보다도 어떤 이벤트잖아요. 이벤트 혹은 액티비티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취급을 하고 브로커는 뒤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지어볼까요? 너무 좀 지저분한데 이것이 브로커니 이 브로커니 지금 형용사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이 이하가 나왔죠? 이 바이의 프레이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이 프레이즈는 지금 뭐예요? 행위자를 우리 행위자를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행위자를 나타낸 거잖아. 그죠? 행위자니까 이 행위자 뒤에 행위자를 행위자를 뒤에 명시하는 그러한 과거 분사 형태는 얘는 동사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정리합니다. remain 이라는 이 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형용사 아무리 PP라고 하더라도 형용사형 PP 분사형이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동사는 올 수 없어요. 그리고 PP도 PP도 동사를 나타내는 PP는 지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지고 문제 프로 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identify whether married 가 1번과 2번의 이 married 가 adjective 인지 verb 인지 identify 해라 첫 번째 우리한테 주어지는 문제네요. 각각 1번과 2번 각각 이야기하라고 그랬습니다. 1번과 2번의 married 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말해라.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형용사와 동사 구분을 했죠. 동사는 뭔가 activity event 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되려면 동일하게 B 플러스 PP 형태 지만 형용사 이러면 state 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they were married at church 니까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 교회에서 결혼했죠. 그럼 결혼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행위를 나타내니까 얘는 뭐예요? verb 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해석을 한번 했으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까지 결혼을 한 상태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까지 결혼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크리스마스 이후에서는 결혼을 안 한 상태였다는 얘기네요.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혼 했느냐 안 했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가 married 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adjective 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답을 써줄 수 있습니다. 1번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적으면 간략하게 적으면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번과 각각 married 적으라고 했으니까 간략하게 적으시면 married 글씨를 잘 못 적으니까 married in 첫 번째 문장에서 married 는 is a verb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답안의 중요성은 단결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는 겁니다. 간결하고 키워드 문학적이고 어떤 문장의 기교를 절대 부리지 마세요. 간결하고 아주 뭡니까? 키워드를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married 두 번째 married 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in 두 번째 married 는 is an adjective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요구사항은 해결했습니다. 요건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라네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겁니까? for the sentence containing adjective married 그럼 형용사 married 를 포함하고 있는 그 sentence 뭐였어요?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얘였었죠? 형용사 married 를 포함하고 있는 sentence 2번 sentence 죠. 이 2번 sentence 에 대해서 두 가지의 sentence 를 제시하라 이 말이네요. 두 가지의 sentence 무슨 두 가지의 를 어떻게 제시하라는 얘긴가? 여기 보시면 each of which has a property described a 아 a 아까 a라는 게 어디입니까? 본문이었죠?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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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속성들 속성들로 두 가지의 그 뭡니까? 문장을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2번 문장에 대해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married 아까 형용사를 두 가지로 다뤘죠? 형용사 이게 형용사면 여기에다가 디그리 마디파이어 디그리 마디파이어로 수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는 뭐 했었어요? remain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제시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제시하면 되지 두 번째 빨간색 입니다. 제시하면 되죠. 근데 제시할 때 여기는 이제 참고 사항을 써놨네요. each sentence should have different property 그렇죠. property 여긴 제시할 거니까 different property 하고 그 다음에 풀한 아스트릭 비푸던 grammatical sentence 비문법적인 문장에다가는 아스트릭 집어넣어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자 그럼 해봅시다. 뭐 간단하죠. 자 첫 번째 they were 그 다음 집어넣읍시다. 뒤부리니까 very를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very married 그 다음에 until last 크리스마스 자 이 문장 어때요 비문법입니까 정문입니까 이 정도 부사 Degree 에드버브가 얘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grade 업을 grade 업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married 가 지금 grade 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을 하고 반쯤 결혼한 상태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한 상태 반 결혼한 상태 완전 결혼한 상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그쵸 결혼을 안 하고 한 동거하면 반쯤 결혼한 상태가 되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grade 업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은 하냐 안 하냐 그렇게 양면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grade 업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Degree Modify에 의해서 수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Astrich 표시를 해줘야 돼요. 비문입니다.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더 적으라고 했죠. 또 하나의 문장은 어떻게 적습니까? Remain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어떻게 보여요? They remained 과거니까 과거로 They remained 그 다음에 married 자 remained married 형태로 넣었어요. 그럼 문장이 어떤지 Until last Christmas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난 크리스마스 때까지 결혼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얘는 정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답안 쓸 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답안 쓸 때 여러분들 그 답안 작성할 때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답안 작성할 때 답안 작성할 때 채점을 어떻게 합니까? 채점자가 세 명이서 세 명이서 교차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채점을 할 때 이게 이제 주간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형 주간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글을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겠어요? 사람이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하는데 키워드가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키워드를 넣는 게 정확하게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글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법적인 글을 써야겠죠. 그라매티컬 그라매티컬리하게 글을 써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글의 스타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드하고 문법성 잘 오류 없이 그렇게 글을 써내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2020년 전공 B 8번 학교 문법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